대야 전통 오일 시장 여기가 어릴적 추억이 담긴 시장입니다 먼저 부진히 칸을 간장 치아 양념장 남개빠랑 Tahoe 전통 오일 시장 요리를elve 딱 ten개 고춧가루 여기는 매생이 3,000원, 생굴 7,000원, 산낙잔말이 4,000원, 석카 15,000원, 식, 호봉영, 몽동생강, 새우젓, 조선생강, 물금, 물금, 우술뿌리, 우술뿌리가 간절히 좋은데, 간절이 최고야. 그러니까. 낙이 피 없는거에요. 달에서 먹나? 물 끓여도 먹고, 달여도 먹고. 아 물 끓여서? 그럼 보라질이. 꽃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꽃을 사세요. 요거 이름 뭐죠? 꽃이름이? 요거 노란거. 옥살리스라고 사람촉과에요. 사람촉과요. 노란색. 옥살리스. 옥살리스가 흰꽃도 있고, 흰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분홍색이 있었는데, 제가 분홍색을 한판 해놨는데, 여기 배달이 분홍색은 안하고 노란색만 왔어. 미쳤어. 근데 돈은 안줬던게 상관없어요. 돈은 이게 도착해야지거든. 아, 노란만 왔네. 노란만? 네. 네. 그래요? 요거 뭐에요? 이거요? 티올리. 응? 티올리. 애기들이 좋아하는 거 같아. 아, 티올리. 여자들이. 여자들이. 우리 사장님이 여기서 몇 년 됐어? 이거 하신지. 진짜요? 네. 15년 됐네요. 와, 오래되셨구나. 올해 연세가. 새끼 마세요. 하하하하하. 이게 뭐 장이라도. 겨울인데도, 이렇게. 칼구나무, 앵드, 사과, 모과, 석유, 키, 그린 키, 골드 키가 있어요. 여기는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 여기는 낙세사리. 똑같이 오리지널. 응, 낙세사리. 응, 낙세사리. 하하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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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원이요. 강원도 매너에 붙이기. 4,000원. 8,000원. 강원도 매너에 붙이기. 안녕. 안녕. 여기다. 등장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이렇게 나가세요. 많이 해주세요. 이거 그냥. 이거 이제. 이거 해야지. 이거 진짜. 이거. 이거. 이거 잘 해요. 이거. 도넛이 꽈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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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다 연하게 생겼다던데 우와 통닭 나왔습니다 통닭 고구마도 나왔어요 어? 뻥튀기? 그랬나? 잘 먹었어요 대게 봐서 먹었어요 뭐지? 네 먹으러 가고 싶다고 해요 잘 먹었어요 밥 먹고 싶어요 잘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이럴게 어떤거? 고춧가루 호떡 오뎅 장관에